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. 자, 이제 수능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. 현장에서 저한테 자주 하는 질문 중에 이 내용이 꼭 들어가더라고요. 선생님이 남는 기간 동안에 그래도 일주일에 1회 정도 실전 모의고사는 풀 생각인데요. 근데 제가 기출 문제를 다 풀어서 풀 문제가 없습니다. 근데 제가 어떤 유형을 좀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?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현장에서 항상 받아요. 특히나 N수생하고요. 그 다음에 고3 학생들 중에서 기출 문제를 많이 푼 학생들. 물론 N수생들은 작년 올해 걸쳐서 아마 3개년 정도의 기출은 다 풀었을 겁니다. 그러니까 풀 문제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실 뭐는 풀 거는 맞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감 유지 또는 시간 관리 연습을 하는 거고 특정 유형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기출 문제 다 풀어서 정말 풀 문제 없다. 나 실전 모의고사는 할 건데 어떤 유형을 공부하고 싶다. 특히나 지금 제가 말한 거에 포인트 있죠. 아마 기출 문제를 다 풀었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노베이스 학생은 없을 겁니다. 보나마나 목표가 1등급 아니면 아니면 2등급일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1등급 학생일 겁니다.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게 뭐냐면 영어 독해 연습하세요. 정말 좋은 책이에요. 그러니까 영어 독해 연습이라고 하는 게 이게 킬러 유형만 있는 문제고요. 난이도도 되게 높습니다.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건 맞는데 만약에 내가 빈순 삽 또는 뭐 업법 또는 밑줄이 파악 뭐 이런 거 통이야 고난도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아 나머지 한 달 좀 안 되는 기한 또는 공부하고 싶어요 하면 영어 독해 연습만큼 좋은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제가 사실 빈순 삽죠 찍을 거고요. 아 있잖아요. 학생들 중에서 아 제가 사실 2등급만 맞으면 되거든요. 저 최저만 맞추면 됩니다. 라고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기출문제 공부를 덜 하신 걸 거예요. 기출문제를 한 3년 5개년 문제를 완전 다 풀었고 공부를 했었으면 그 정도는 점수가 아닐 거예요. 그래서 그 학생들은 고민하지 말고 기출문제 하는 거 맞습니다. 기출문제로 정리되어 있는 거 특히나 웬만하면 빈순 삽 그런 빠져 있는 거 준 킬러 유형만 모아져 있는 내용으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. 제가 특히나 저희 게시판에 오시면 난이도를 표시해 놨어요. 그러니까 어 선생님 저 별 3개 이상 별 3개 4개 5개 저 고난도 킬러 문제 풀고 싶습니다. 라고 하신다면 영어 독해 연습만큼 좋은 책은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하고요. 그 다음에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솔직하게 빈순 삽 찍어도 만약에 나머지 유형을 다 맞는다면 안정적 2는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요. 학생들마다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잖아요. 선생님 저 구체적으로 언어 공부하는 거 좋을까요? 저 2만 나오면 됩니다. 저 빈순 삽 솔직히 찍을 거고요. 나머지 다 맞추고 싶어요. 라는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 저가 근데 학교 내신에 영도기 들어가서 이것도 풀었는데요? 라고 하시면 자 저희 게시판에 오셔가지고 자기 상황을 얘기하면 자 질의응답에 그럼 저희 연구팀이 24시간 이내에 답을 해드릴 겁니다. 남는 한 달 실전 모의고사 공부하는 건 반드시 하시되 자기가 부족한 부분 꼭 이거는 맞춰야 된다는 부분 그 부분은 공부 끝내시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. 자 수능까지 버티고 버텨서 승리합시다. 화이팅! 여러분 안녕하세요.